창세기 13장을 보면서 Half Time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3장에 여러분이 잘 모르는 성경 인물 하나를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로드 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트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성경의 이름을 만나죠 제가 지난달에 워싱턴에 바이블 미지엄에 갔는데 성경에 있는 이름들을 한 벽에 쫙 깔아놨어요 데이브라함 마크 내 이름이 있었어요 제임스, 피러 다 있는데 로시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제가 지금 한 30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지만 영어 이름으로 로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로스는 우리가 잘 알지만 타협하는 타협의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의 배경을 좀 드리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지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난 땅을 가게 됩니다 근데 가난 땅에 가서 기근이 생겨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집트에서 가난 땅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저기 노란 동그라미 쳐있는 베델과 아이사이에 오늘 창세기 13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이 세 가지 로스에 대한 것은 첫 번째 로스는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 이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로스는 아브라함의 양자처럼 생각했을 것이고 그를 거두기 위해서 항상 아브라함은 로스를 데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로스의 헤어지는 장면이죠 로스 먼저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이 소돔과 고마로가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하므로 우리는 로스의 선택을 잘못된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선택을 잘 할 것 같죠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 같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오늘 로스의 인생을 보면서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로스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그 타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로스의 삶을 통해 본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표지를 함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로스를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가 결핍되게 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 lack of worship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를 잘 듣는 사람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은요 뭔가 달라요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요 그 예배 때문에 예배받은 은혜 때문에 예배받은 말씀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모든 소유물을 갖고 이집트를 떠나 나비게로 올라갔습니다 로뜨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내비게를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4절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재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읽어보면 가는 곳마다 하는 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재단을 쌓습니다 쉬운 말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그의 삶의 시작, 하루를 시작하면서 재단을 쌓을 거야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또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로스는 등장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재단을 쌓어요 베델,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베델에서 그는 재단을 쌓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다른 말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아브라함의 조카 로스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우리 교회 심장으로 말한다면 예배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심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요 이 교회 단임 목사가 돼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 교회 단임 목사보다 제가 꼭 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저는 매주 이 자리를 지키면서 그게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영어 예배든, 홀리 임팩트 예배든 나는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저는요 진짜 제가 꿈꾸는 것은 진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교회 통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90%의 성도가 Sunday Christian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주일만 나오는 성도들이 10명 중에 9명이 주일날만 나온대요 월, 화, 수, 목, 금, 토는 교회 얼굴을 안 보인대요 제가 그 통계를 듣고 이렇게 다짐했어요 주일 예배가 90% 중요하구나 나의 시간의 90%가 주일 예배에 사용돼야 되는구나 그게 말씀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팀 안내위원들 우리 예배 PD, FD 주차봉사 차세대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 교회인 1300명의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90%가 오늘만 오고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주에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거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재단을 쌌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게 꼭 교회에 와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의 삶이 예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신약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차 안에서도 집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오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쌌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경은 로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결필되기 시작하면 예배에 하나하나씩 빠지기 시작하면 예배가 여러분 흩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누저존누리교의 모든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사람이 몇 명이 왔고 누가 찬양을 인도하고 어떤 찬양을 부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2018년의 하반기가 다른 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메시아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전부로 여기면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토인의 모습은 뭡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삶이에요 이 브로킨 펠로십이 등장합니다 브로킨 월십이 시작됐다면 렉업 월십도 브로킨 월십이었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이 관계가 깨지는데 그 관계의 핵심에 바로 롯의 문제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5절부터 9절을 좀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므로 너와 나 사이에 내 양치기와 너의 양치기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하자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거라 만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서로 부자가 되니까 양들이 많아지는 거야 스탭들이 많아지는 거야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는 한두 명일 때는 다니기 괜찮았어요 근데 계속 이동하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사람들이 부딪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2018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까? 그 관계의 갭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관계가 하나 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 옛날에 누가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건강한 교회에 ABC가 있어요 그 A가 뭐냐면 Attendance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봤을 때 건강한 교회는 몇 명이 출석하느냐 Attendance 그 다음에 B가 Building C가 Cash 이게 옛날에 교회가 막 이 건강한 교회는 사람이 많고 빌딩이 크고 Cash가 나누면 건강한 교회 근데 여러분 요새 새로 나온 버전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 ABC B가 뭔지 아세요? Baptism 몇 명을 진짜 세례를 주느냐 몇 명에게 잃어버린 영혼에게 세례를 주느냐 그리고 C가 뭔지 아세요? Concentration 거룩함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근데 A가 뭔지 아세요? A는 Attendance가 아니에요 A가 뭔지 아세요? Accord 하나 됨 일치 한다 어코드가 있잖아요 그런 이름처럼 그 어코드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는 상반기를 살았다면 여러분 2018년 하반기가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나랑 잘 안 맞는 사람 나랑 스타일이 좀 아닌 사람 나랑 좀 아닌 것 같은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이 포옹하며 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 둘째 딸 조은이하고 나는 카톡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둘째가 아빠한테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 이런 카톡을 보내요 막 이런 거 보여요 아빠 너무 좋은 거죠 아빠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 다음에 보면 잠깐 언니 현민 투 하고 얼굴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오늘 둘째 딸이 도미니카로 갔어요 선교 중고등부 선교를 갔는데 조은이가 요새 저한테 다 구워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용돈 좀 달라고 돈이 없대 뭐 버는 게 있어야지 돈이 없대 돈이 너무 없고 보니까 동생보다 돈이 더 없대 그러니까 조은이는 뭘 가는 거 좋아하고 쓰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뭐 저한테도 머리를 잘랐는데 한 80분짜리 잘랐고 내가 야 그 80분은 아빠는 8번 잘랐는데 하여튼 계속 엄마한테는 못 가요 엄마가 무서우니까 엄마가 준 카드 리멘스 넘어갔고 아빠한테 계속 작업하는 거야 아빠한테 와서 몰래 문 닫아놓고 아빠 아빠 가나겠어 한 번에 그래서 제가 좀 뭐 돈? 그러면 아이 아빠 조용히 엄마 엄마한테 하면 안 돼 아빠 아빠 그냥 한 번에 계속 얘기해요 저는 이제 쿨한 바더니까 못 듣는 척을 해요 그러니 딸이 가면서 아빠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침대 옆에 돈이 있었으면 아빠 너무 멋있는 아빠 아까 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났는데 딸이 갖고 싶은 걸 아빠가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갑을 열었더니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100불짜리 제가 비상금을 이렇게 넣는 지갑에 이렇게 우리 안에 없죠? 시크릿 섹션이 있어요 거기 100불짜리가 있는 게 항상 있어요 거기 100불짜리가 있어서 딱 꺼내서 제 딸 침대 옆에 딱 갖다 놓고 집을 쫙 나왔어요 근데 우는데 자꾸 뭐가 찔려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데 우리 큰딸이 하는 것처럼 아빠, what about me? 그리고 우리 현민이가 what about me? I'm your only son I'm your 독생자, what? 그래갖고 제가 차를 돌려요 집에 다시 들어가서 그때 고은이한테 가도 큰딸한테 가도 100불짜리를 딱 주고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도 아들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들한테도 100불을 딱 주고 자, 이제 집에 나온 거예요 근데 처음 카톡 보면 이게 언제냐면 첫 번째 카톡은 본인이 100불을 받았을 때 기쁘한 거야 너무 아빠가 멋있는 거야 100불을 주니까 근데 그 다음 카톡은 뭐냐면요 그 다음 카톡 보니까 잠깐 보니까 언니도 받았고 현민이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받고 나서 괜히 줬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자녀가 세 명이잖아요 다 소중해요 누가 더 이뻐?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소중한 거야 여러분 집안에도요 관계가 소중한 거야 집안뿐만이겠습니까? 교회도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또한 이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로세의 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던 이유는 예배를 잘 안 드렸었 뿐만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요 먼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삼촌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게 당연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삼촌이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2018년의 하반기가 여러분 여러분이 져주길 바라요 여러분의 지갑이 열리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섬기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먼저 쏘리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발류에이션이에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욕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오늘 롯은 뭡니까 성공에 눈이 갔어요 그는 성공을 더 원했어요 삼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 그는 성공을 더 원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하면서 2018년의 하반기가 진짜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를 통해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일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싸움들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모든 논쟁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롯의 삶을 통해 세상과 타협하는 세 번째 모습은요 자기 중심적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의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들판을 보니 그것은 소아리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선택해 동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헤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난한 땅을 정착했고 롯은 평원의 성들이 정착해 소돔 가까이의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롯의 실수는 뭡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잘 돼야 돼요 저는 우리는 다 잘 됐다고 믿어요 저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다 잘 된 거예요 더 이상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돼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도 손해 안 봐 저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 안 보기를 원해요 뭔가 찾으셨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 중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의 손해를 바라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롯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눈을 들어서 자기의 눈으로 보고 결정을 한 겁니다 자기의 눈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안 보이는 것이 진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동훈 목사님하고 참 재밌는 두 곳을 어제 토요일날 오후에 목사님하고 뉴저지에 있는 두 신학교를 탐방을 갔어요 저는 이동훈 목사님 오셔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 목사님한테 제가 훅 빠친 게 뭐냐면 이 성지술래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지술래가 아니라 한국 성지술래를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어제 푹 빠졌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성지술래를 한 번 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 하겠다고 우리 교인들 데리고 한국에 가서 한국 기독교의 성지술래를 한 번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성지술래의 시작은 한국이 아니라 뉴저지에서 시작하면 된다고 무슨 소리냐 했더니 한국의 첫 두 명의 선교사가 뉴저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선교사로 갔다는 거였어요 알고 있는 여러분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것이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뉴브론스윅 Theological Seminary 이게 어딨냐면 제 큰 딸이 다니고 있는 럭걸스 럭걸스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럭걸스 안에 있죠 가봤어요? 안 가봤겠죠? 아유 뻔해! 저도 처음 가봤어 이게 뭐지? 토요일 날 아홉시에 갔는데 문도 다 닫혀있고 이 신학교에서 졸업한 한 학생이 한국의 선교사가 된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 장로교 신학교에서 근데 이 안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센터가 있는데 못 찾았어요 라이브러리 안에 있대요 근데 토요일하고 주일은 라이브러리가 문을 닫았어요 이렇게 봤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메디슨 뉴저지에 있는 드루 디올라지컬 세미너리 거기에 가서는 진짜 한 분의 이 사진을 통해 선교사님 동상을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니까 진짜 헨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동상이 있는 거예요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너무나 비슷한 타이밍 한 분은 1881년에 졸업하고 여러분 1981년이 아니에요 다시 드세요 1881년에 한 명은 졸업하고 한 명은 1882년에 졸업하고 둘 다 인도와 일본을 향해 기도하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들어요 그리고요 이 누저지에서 그때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 성지수대는 뭡니까 누저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비행기 타고 갔겠어요? 비행기가 없을 때잖아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요코하마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야죠 그리고 요코하마에서 배를 타고 너무 재밌는 건 이 두 명의 선교사가 한 명은 장로교, 한 명은 감리교인데 같은 배를 타고 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야, 저 어제 듣는데 제 머리가 인천 거기에 내려서 에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둘이서 일본 요코하마에서 인천 가는 배를 탔는데 둘이 만났어요 오? 유 미션이? 미? 미션이? 왜 이리 가요? 조선 미 투 노 노 노 노 너무 재밌는 건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뭘 갖고 싸우는지 아세요? 누가 먼저 내렸는지 그 배에서 먼저 내렸는지 갖고 싸우고 있대 장로교에는 자기네들이 먼저 내렸대 언더우드가 인천 재물보에 먼저 내렸대 그리고 감리교는 아펜젤러가 먼저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선교사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한 명은요 약혼자가 본인이 조선의 선교사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약혼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한 분은 신혼 커플로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가고 한 명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혼자가 한국 선교사랑 결혼 못하겠다고 하고 혼자서 선교지를 갑니다 저는 거기까지 들었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년 일종 빨리 주세요 저 우리 교인들 모아서 한국의 이런 선교사님의 걸음을 보기를 원해요 왜 두 분의 선교사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자기 중심의 삶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고요 대한민국 조선 땅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가 잘 먹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좋은 입사 먹고 내가 좋은 데 다니고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봐줘야 될 모습이 뭡니까?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이에요 또한 예수 중심의 삶은요 내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지도 알고 내 것을 드릴지도 알고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때 조선이라는 나라를 듣고 반응하지 않고 그냥 인도로 갔다면 여러분 인도가 보통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그냥 일본에 머물렀었다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이 조그만 사우스 코리아예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자기 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두 분의 선교사 여러분 제가 어제 3시간 동안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뭡니까? 나도 내 인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꿈과 비전이 되겠다고 결단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들이 공부했던 그 신학교를 보면서 지금 그 신학교들은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들은 동성연애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복음과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130년 전에 공부했던 그 신학교는요 이제 복음 중심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읽은 책입니다 책의 제목이 Half Time Half Time, 이건 책이 아니고 책 있죠 Half Time이라는 책이 있어요 Half Time은 책이 있는데 Bob B40라는 쓰신 책인데 책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Moving from Success to Significance 성공해서 의미로 옮겨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First Half가 우리 인생의 전반전이 성공만을 위해서 움직였다면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은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첫 번째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녔던 기독교 학교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읽었던 책입니다 Moving from Success To Significat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을 닮아서 우리가 그냥 성공하고 더 많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삶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위해서 출발한 사람들의 사진들이 있어요 공항에서 왔어요 우리 가운데 뒤에 보면 우리 안대진 전두사님이 계시고 파워웨이브 학생들이 오늘 도미니카를 향해서 보링하기 전에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저 사진에는 저한테 백불을 훔쳐간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제일 어린 자매가 2005년생이에요 13살 여러분 13살 때 뭐 했어요? 23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13살짜리도 선교가고 있는데 28살짜리도 선교가고 싶어요 28살짜리도 선교가고 싶어요 30살짜리도 선교가고 싶어요 30살짜리도 선교가고 싶어요 30살짜리도 선교가고 싶어요 아이들이 도전되는 것 같아요 기도 요만해 아직 목소리도 안 변했어 근데요 딱 보니까 약한 사람들이 가니까 기도가 달라 오늘 1부에 뵙도 파송하는데 눈물의 기도가 나 왜 이렇게 어린 7학년 7th grade they should be talking about boyfriend, girlfriend, K-pop, 방탄소년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they're talking about Dominican Republic BBS, Music Camp, 노방전도 제가 지난번에 같이 가서 봤는데요 노방, BBS의 달인이 중고등부 학생들이에요 우리 청년들보다 훨씬 잘해 여러분 너무 늙었어 여러분 BBS 하기 너무 늙었어 BBS의 최고의 나이는 중고등부 학생들이에요 제가 작년에 갔는데 놀란 게 뭐냐면 도미니카에 가면요 BBS 할 때 뭐 교회에 몇 시까지 오십시오 모이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마을에 들어가서 데려와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도 봤고 성인도 봤는데 잘 못 데리고 와요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티마 유스 작년에 60명이 있었는데 마을에 들어가서요 아이 한 명씩 업어서 와 아이들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너무 잘 보는 거예요 아이들과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기도하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도미니카 이번 주 덥습니다 모기도 많습니다 음식도 안 맞을 거야 그러나 일주일 동안 이들이 어떤 성공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통해 보링한다 비행기 많이 탈 거지만 이렇게 기쁜 비행기가 있을까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전하는 그 비행기 타는 그 보링 패스는요 스페셜 보링 패스예요 그게 1등석이 아니어도 돼요 비즈니스 클라스가 아니어도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비행기라면 우리 터키 팀 축복합니다 그냥 성공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므로 터키 땅에 하나님의 필요한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8년 하반기 한번 해볼까요?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아니 뭐예요 성인들보다 더 약해 내가 자주 안 오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주일 linked 하나하반기 하나 둘 하나 둘 Monaten п